코로나19 사태로 인한 5주간의 개학 연기로 학습 공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4월 9일부터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학사 일정 변경으로 올해 대입 수능도 2주가량 연기돼 12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이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2020학년도 신학기 온라인 개학. 그 결정 배경에는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나 학교의 준비 상황, 등교 개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작용했습니다. 결국 원격 수업으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감염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5일까지 5주간 연기됐던 신학기 개학은 4월 6일부터 사흘간 다시 추가 휴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개학은 4월 9일부터 전국 각급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본격화됩니다. 온라인 개학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은 모두 4월 16일에 온라인으로 학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4월 16일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장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습니다. 이 기간 원격 수업은 법정 수업 일수에 포함되며 유치원은 등원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이 연장됩니다. 특히 이 같은 학사 일정 조정은 올해 대입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 일정 변경에 따른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은 12월 3일로 2주 연기되고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늦춰지는 등 최종원은 4월 중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원격 수업의 실효성과 소외계층의 학습 격차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디바이스 기부 및 대여,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저작권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제4차 산업혁명에 앞선 위기이자 기회이기에 모든 교육 구성원들의 관심과 동참이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bbs뉴스 박성령입니다.